신경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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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다 왜? 어떻게 이렇게 됐지? 신기하지 않으셨어? 우리 데이트 한 번 한 번 하고서 갑자기 근데 나는 진짜 너무 좋았어 그날? 응 빠져들었다고 해야 되나 할까? 그런 브로드지 서로에게? 정말 너무 늦게 해 메모인가? 메모인가? 뭐가? 내가 메모에 빠져서 그냥 다 좋은 건가? 뭐지? 아니 오빠는 이상형 이런 것도 없었다며 알고보니까 있었나 보지 그치 이상형이? 다은이 아니 너무하니까 우와 아니 근데 이정도는 사실 난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은데? 거짓말하지마 정말로? 근데 나도 이렇게 막 단기간에 이런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아. 우리가 뭐 적은 나이도 아닌데. 그치. 응. 한 번씩 갔다 왔고. 어 갔다 왔고 막 그런 상황인데. 어쨌든 난 지금, 그냥 지금이 너무 좋아서. 뭐 좀 이대로 갔으면 좋겠는데. 그렇지. 그냥 모르겠네. 마음이 안 변했으면 좋겠네. 너무 바빠도. 고백이다 고백. 약간 나도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이런 감정이 나도 오랜만이고. 그래서 약간 그만큼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? 뭔 말인지 알지? 너무 갑자기 막 설레니까. 나도 같은 마음. 그렇죠. 좀 평생 보고 싶고 편하게 같이 지내고 그런 쪽으로 바뀌길 바라는 거지. 그렇지. 막 언제까지 설렐 수는 없을 거 아니야? 그치 그건 그렇지. 응. 자연스럽게. 그치 그거. 전해가고. 그랬으면 좋겠다. 내가 무슨 말을 계속 하고 있냐? 또 상처받기 싫고. 말하다 보니까. 응. 서로 상처 주기도 싫고. 맞아요. 그렇지. 아직 고백은 안 했어? 나도 고백이라고 생각 안 했어. 뽀뽀하겠다. 뽀뽀하네. 뽀뽀하네. 왜 이렇게 구역하겠어. 뽀뽀하겠다. 저거 싸인인데 약간. 너무 느끼했어? 좋아서. 어떻게 좋은데. 뭔가 열심히 있는 건지. 나 근데 진짜 이상할까 봐. 이상아. 서울루. 응. 서울루. 말하고 있는 애들 있어. 어디? 알려줘. 어? 어? 나 다운해도 있네. 어? 진짜? 어? 어디? 나 다운해도 있네. 진짜? 어. 너무 오바했니? 나 너무 앞서가? 몰라. 오린이야. 오린 너무 좋아. 오린이야. 나 진짜 너무 좋아. 저런 거. 아 진짜. 와 대박이다. 귀착해 안 할게. 가까이 가둬도. 또 울어. 울지? 너무 감동적이야 나. 행복해서. 왜 이러지? 오케이. 노래가 이 노래 때문인가? 오케이. 죽어버린 미래의 그 꿈. 뭐야 이거? 뭐야? 다 끝났잖아. 내용이 끝났네. 드라마 드라마. 해피엔딩. 엔딩 아니야 이거. 엔딩이야. 우와. 진짜 연출 안 하고 저렇게 그림이 나오지? 그러니까. 그러다. 저한테는 저도 잘 안 하고 싶어요. 아멘. 네.